감각 그리고 음악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공연입니다. 우리 2학년 1반 오흰혁 친구의 특별무대 박수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. 박수!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와 이걸 지금 손가락으로 다 맞추고 있는 거에요. 자 갑니다. 소파! 와 이거 못돼.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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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선생님 우리 때는 이런거 보고 눈치채매가 못해요 그냥 넋넋구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재능입니다 지금 맞추고 있는 개수가 자 박수 함성 하하하하 자 이러다가 또 빨라질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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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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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져요 자 박수 함성 1,300개 1,500개 내면 소리 한번 1,500개 내면 소리 한번 1,500개 오 정신없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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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1% 현재 창업도 99% 자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필요할 때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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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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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